인물의 말과 행동이에요. 5학년 거 언제 하는 거죠? 인물의 말과 행동 시에 대해서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야기에도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와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옆에 보면 시가 한 편 나오고요. 옛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야기 세 편에 시 한 편에 대한 건데 특히 여기에서 말과 행동을 많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짐작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다고? 인물의 생각을 우리는 100% 아는 게 아니라 짐작을 하는 거죠. 맞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또 작품 속의 인물의 상황하고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도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경험을 떠올려도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 내가 무슨 생각했다라고 그러면 그죠? 이 시에서 이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겠죠? 비슷하겠죠? 자, 시에 등장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할게요. 뭐라고? 말이나 행동을 잘 살피면 인물의 생각을 짐작한다라는 거 위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그죠? 또 시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요?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대요. 말이나 행동, 비슷한 경험 또 뭐예요? 시의 표현을 살펴보면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요?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은 작품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읽어서는 모르고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대충은 안 보여요. 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글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말과 행동을 주의하면서 글을 읽을 거예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보면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인물의 말과 행동 중에서 그지 알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지? 말과 행동을. 그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걸.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시에서도 배웠어. 그죠? 맞아요? 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생각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지? 그냥 처음에 등장했을 때랑 그지? 변하겠지? 반드시. 그지? 맞아요? 그거를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볼 거예요. 자, 작품에 등장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씨랑 이야기랑 똑같아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죠? 생각을 짐작해요. 끝이에요. 그죠? 자,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면 이런 걸 하면 왜 하냐라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냐라는 거죠. 자신과 다른 인물을 이해도 하고 포용,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인물을 이해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게 되면. 알겠죠? 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그죠? 인물의 생각. 어? 자기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각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인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볼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인물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지?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아, 다양한 인물이 있어서 다양한 생각도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거예요. 또 인물의 생각을 알면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깊이 있게. 그죠? 생각을 알면. 그지?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인물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볼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지? 또 내가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알겠죠?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볼게요. 또 인물의 생각을 평가해 볼 거예요. 글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상황과 관련지어서 인물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죠? 또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볼 거예요. 그죠? 또 그 인물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평가 한번 해 볼 거예요. 알았죠? 인물의 생각을 평가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함을 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함께 쓰는 우산은 시예요. 시 시는 한 편이라고 그랬죠? 비 오는 날에 우산 하나를 친구와 함께 쓰면 몸의 일부분이 비를 막자 춥지만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어서 어때? 마음은 따뜻해요. 온고집 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온고집이 가짜 온고집에게 집도 뺏겨 재산도 뺏겨 가족까지 뺏겨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동생 만들기 대작전 이야기예요. 내가 지우를 후원으로 돕다가 진정한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고요. 7발, 19발 이야기예요. 분여에서 102동 앞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702동하고 705동 사이로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싸움이 생겼대요. 그정도 보고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합시다.